네 형 밥이 안쓰면 네 고마워요 밥을 봤어 여보 그만 먹어요 맛있어? 시원해 어? 도둑스 여러분 안녕 도둑스는 속이 안 좋아서 죽을 먹으면서 지금 우리 멤버들 이렇게 7명과 함께 지금 놀러왔어요 핸드폰 케이스 뭐야 나오 우리 멤버들과 함께 놀러와서 지금 우리 팬분들한테 우리 맛있는 거 먹고 있다고 그렇죠 사실 완전 좋지 봐봐 어떤데? 아이폰 갤럭시 갤럭시 형은 근데 왜 그게 돼? 그 이렇게 보정이 돼? 보정 아닐까? 근데 색감이 삼성 카메라가 좀 다른 것 같아 아 진짜? 아 안녕 맛있게 먹고 있으니까 식사 맛있게 하세요 여러분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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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